학사 암의 슬픈 사랑 바다는 쏟아지는 달빛을 받아 고기 비늘처럼 번쩍번쩍 은빛으로 반사했다. 해질 무렵이면 저녁 노을에 물들어 이글이글한 불의 바다가 되기도 했고 비날 있는 밤이면 캄캄한 지옥같은 암흑의 바다가 되기도 했다. 바람이 일면 바다는 광란의 몸부림을 치며 당장이라도 인간을 날로 삼킬 듯한 무서움을 사람들에게 안겨주었다. 그러나 항상 노을 지며 숨쉬는 그 바닷가에 젊은이는 살고 있었다. 파도가 부딪힐 때마다 옥구슬이 흩어지는 기암 절벽 아래서 늘 바다를 보며 살아온 바위같이 억센 그 젊은이는 자기가 사는 심리 동굴을 아무 연장도 없이 맨손으로 모래 파듯 단지 1회만에 팠다는 것이다. 그 젊은 사나이는 뒷산 숲속에 들어가 산짐승을 맨주먹으로 때려잡아 먹고 살았다. 배가 부를 때면 그의 동굴로 돌아와 굴이 무너져 내릴 듯 요란한 콧소리를 내며 며칠씩 잠을 잤었다. 그래서 멀리 떨어진 마을 사람들은 그의 코 고는 소리를 바닷물 소리로 잘못 듣는 게 일수였다. 그가 며칠 동안의 긴 잠에서 깨어나 기지개를 켤 때는 동굴 속의 바위가 부슬부슬 부스러져 내렸고 밖으로 나와 바다를 보고 지르는 소리는 몇십 리 밖에까지 들려왔다. 아, 바닷가 장사가 일어났다. 쉿, 그만 그쳐 아가야. 여보, 장사가 일어난 모양이니 산에 나무하러 가지 마세요. 족채 얘기라도 하면 어쩌려고요. 동굴에 사는 그 장사는 마을 사람들의 공포의 대상이었다. 오늘도 마을 사람들은 장사가 일어나 바다를 향해 소리치는 그 소리에 놀라 숨조차 제대로 쉴지 못했다. 그 장사가 산으로 올라갈 때는 마을 옆길로 돌아가는데 그럴 때면 집집마다 문설주가 흔들리고 바람이 일어 마을 사람들은 죽은 듯이 집에 틀어박혀 있었다. 그렇다 해서 아직까지 어떤 피해라도 입은 것은 아니었다. 장사는 뒤뚱뒤뚱 해변을 걷기 시작했다. 웬일인지 바다는 조용했다. 모래바닥에 부딪히는 파도는 장사의 발바닥을 간지럽게 했다. 해는 기울기 시작했다. 수평선 저 멀리 붉은 햇살은 바닷물을 붉게 물들였다. 장사의 얼굴에도 석양이 비쳐 원시력 야성미가 넘쳐 흘렀다. 장사는 어슬렁 어슬렁 걸어갔다. 해는 아주 지고 말았다. 깜깜한 바다를 향해 장사는 심호흡을 했다. 아니 어떤 탄식일지도 모른다. 야성적인 그에게도 감상적 일모가 있었으리라. 외톨박이 동굴의 왕자니까. 아 달이 떴군. 맑고 밝은 달이. 해가 지면 달이 뜨고 달이 지면 또 해가 뜨고. 서로 의족해. 해는 남자여 달은 여자라지. 그러나 나만은, 나만은 왜, 외톨이람. 나는 뭐냔 말이야. 나는 여자, 여자. 장사도 이겨내지 못하는 것은 외로움이었다. 그는 외로움에 신음하며 밝은 달을 쳐다보면서 바닷가를 걷고 있었다. 돌연 장사는 괴로운 표정으로 내닫기 시작했다. 무슨 생각이 들어 달려가는지 알 수 없었다. 짐승을 발견한 것도 아닌데, 그는 무엇인가 이끌려 가는 듯 했다. 저 달처럼 예쁜 큰 애기야. 제발 내 것이 되오다오. 그는 달을 보고 달래를 생각했던 것이다. 달래는 바닷가 대나무 숲에 사는 처녀였다. 그녀는 아름다운 얼굴과 깔끔한 성미의 열일곱 살 처녀였다. 언젠가 장사가 바닷가를 거닐고 있을 때, 달래가 바닷물에 멱을 감고 가던 기억을 장사는 되살려본 것이다. 장사는 달래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어느새 대나무 마을에 들어서자, 달래네 집 살인문에 다다랐다. 어머니, 문 좀 여시오. 방문이 열리더니 달래 어머니는 등잔불을 들고 나왔다. 장사의 큰 몸집을 보자 달래 어머니는 두려움에 질려버렸다. 어머니, 달래 나 줘요. 어머니 뒤에서 얼빛 얼굴을 보였던 달래를 보자 장사는 입이 해벌거렸다. 헤헤, 달래야, 거기 있었구나, 에? 그러면서 장사는 두꺼비 같은 손으로 달래의 손을 덥석 잡아당겨 껴안고 말았다. 달래는 겁이 났다. 장사의 기둥토막 같은 팔에 안긴 달래는 헤어나려고 발버둥을 쳤다. 그러나 장사는 그녀의 어머니를 안유시켰다. 어머니, 염려 마시오. 달래는 내 아내요. 고생 안 신킬게. 내 이 세상에서 제일 아껴줄 거야. 너무도 도련한 일에 놀란 달래는 비명만을 질렀다. 달래를 껴안은 장사의 모습이 사라지자 달래 어머니는 털썩 땅바닥에 주저앉아 버렸다. 아이고, 내 딸아. 정성 과부로 저 딸 하나 믿고 살아왔건만. 짐승 같은 놈에게 배아낄 줄이야. 아이고, 아이고. 어머니가 원통에서 우는 소리를 들은 마을 사람들은 그들대로 무서워서 떨게 되었다. 동굴 속 잠자리로 들어간 달래는 몸부림치며 뛰쳐나오려 했지만 육중한 장사의 힘을 당해낼 수가 없었다. 그 밤이 지났다. 수평선에 떠오르는 아침 햇살이 그들의 동굴을 뚫고 비쳤을 때 장사와 달래는 서로 얼싸안고 있었다. 하? 이 예쁜 것. 지난밤엔 왜 그리 내 가슴을 두드렸어. 응? 싫다고 그랬지? 아이, 부끄러워요. 달래는 수줍어 얼굴을 불쾌었다. 그리고는 장사의 가슴팍으로 얼굴을 파묻고 마는 것이었다. 장사는 달래를 너무도 소중히 아끼며 사랑했다. 그 동굴은 두 사람의 낙원이 되고 말았다. 달밝은 밤이면 모닥불을 지펴놓고 달래는 노래 부르고 장사는 그를 애무했다. 달래의 맑은 노래소리가 바람결을 타고 멀리 떨어진 마을 사람들에게까지 들렸을 때 그들은 그 노래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모았다. 달래야, 니가 아기를 낳으면 내가 이름을 지을 거야. 아들이면 별똥이, 딸이면 별래라고. 아휴, 벌써부터 당신도. 세월이 흘렀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었다. 바닷바람은 남국의 꽃향기를 씻고 왔다. 따뜻하고 화락한 봄밤. 달래는 몸을 뒤뚫게 하는 진통을 겪으며 아기를 낳으려 했다. 아, 여보. 아, 어떡해. 죽겠어요, 여보. 조금만 참아. 아픈 걸 참아야 아기가 나오지. 조금만 참아. 내 바다에 가서 미역을 따가지고 올게. 장사가 미역을 따로 저쪽 바위 쪽으로 갔을 때였다. 갑자기 뇌성 병력이 일어나면서 바닷물이 넘쳐들었다. 순식간에 바닷물은 달래가 신음하고 있는 동굴 속으로 사정없이 밀려들었다. 육중한 체구의 그 장사도 바닷물에 잠겨 시냇물에 떠 있는 나뭇잎처럼 경랑에 휩쓸려 들어갔다. 달래야, 별똥아, 달래야. 파도는 다시 밀려갔다. 바위에 몸을 의지하고 매달려 있던 장사는 정신을 차리고 허둥지둥 동굴로 되돌아갔다. 달래야, 별래야, 별똥아. 어디, 어디들 있는 거야. 어디들 있어. 파도가 휩쓸고 간 동굴 속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장사는 뛰쳐나와 바닷물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으르렁거렸다. 바다야, 이놈의 바다야. 내 아내가 탐이 나서 이놈의 바다야. 몸부림치며 장사는 울부짖었다. 이놈의 바다야. 네 소원이라면 딴 계집을 안겨줄게. 달래만은 돌려다오. 이 바다야. 그 이튿날부터 마을 사람들은 공포의 소용들의 속에서 어찌 살아야 할지 갈패를 못 잡게 되었다. 장사는 마을의 여인들을 모조리 안 하다가 바닷물 속에 내던지는 것이었다. 바다야, 이 여인들을 대신 받고 우리 달래를 돌려다오. 돌려줘. 미친 듯이 외치는 장사의 목소리가 고요한 달밤 마을 사람들의 귀에 들렸을 때 그들은 공포에 젖어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다. 이때 이 마을의 기생 홍랑이가 나섰다. 내가 그 장사를 물속에다 장사 지내리다. 다시는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여인들이 없게 하겠어. 홍랑은 남자들을 꼬이는 명수였다. 그래서 그날 밤, 자기는 술항아리를 이고 벌벌 떨며 가기 싫어하는 동자에게 주안상을 들려 바닷가 동굴로 갔다. 휘영청 탈박은 밤이었다. 넌 또 뭐냐? 물에 던져달라고 제 발로 걸어오는가 보군. 아이, 서방님도. 저는 달래의 친구입니다. 뭐? 달래의 친구라고? 네, 그렇습니다. 달래를 잃고 시름에 잠긴 서방님을 위로하기 위하여 이렇게 변변치 못하오나 주안성을 채로 들고 왔사오니 노협게 여기지 마시고 어서 한 잔 드사이다. 홍랑은 정이 붙게 슬픈 표정과 위안의 말씨로 술을 권하였다. 장사는 홍랑이가 권하는 대로 바닥 꼴깍꼴깍 들이켰다. 주기가 돌자 장사는 달래를 부르며 훌쩍거렸다. 홍랑아, 잔으로 주지 말고 항아리째로 들이켜겠노라. 네, 얼마든지 드십시오. 그 술은 한두 잔에 취해버리는 독주였으나 장사는 몇 항아리를 들이켜고 나서야 겨우 취한 듯 했다. 서방님, 저기 저 바위를 한 번 깨뜨려 보사이다. 홍랑이, 난 지금 아무 힘도 없어. 술이나 어서 줘. 달래야, 달래야, 넌 어디로 갔단 말이냐. 장사는 술이 몹시 취한 모양이었다. 이때 홍랑이는 신호를 했다. 바위 뒤에 숨어있던 마을 청년들이 죽창을 들고 장사가 술취에 떨어져 있는 곳으로 떼지어갔다. 장사는 비틀거리면서 일어났다. 그의 커다란 그림자가 죽창을 든 마을 청년들을 가리자 청년들은 머뭇거리며 몇 발자국 뒤로 물러섰다. 장사는 으르렁 소리를 질렀다. 마을 청년의 일부는 그 소리에 놀라 바위 위로 떨어져 머리가 깨져 죽었다. 장사는 그 젊은이들을 처치해 버리고 갔더니 어슬렁거리며 바닷물 속으로 걸어들어가는 것이다. 온몸이 물속에 잠기고 겨우 얼굴만이 파도 위에 나와 있었다. 달래야, 내가 지금 네 개로 간다. 기다려, 달래야. 장사가 소리치고 나서 흐느끼는 순간 바다는 장사를 삼켜버리고 말았다. 지켜보고 있던 마을 사람들은 그저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이렇게 되어 장사는 영영 사라져버리고 마을 처녀들도 안심하고 살게 되었다는 전설의 고장은 지금의 경남 동네군 기장면 바닷가에 위치한 사랑대 절벽 아래 있는 학사함의 동굴이다. 지금 그 동굴은 반쯤 바닷물에 잠겨 있으며 장사와 달래의 그 옛날의 슬픈 사랑을 말해주는 양 철썩철썩 물결소리만이 애절하게 들려온다.